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병련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쓰는 칼럼은 현안으로부터 잠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돈을 풀어서 표를 사고 이상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5월 27일 날 중앙시평은 소련의 북한과 국제, 북한의 인민공천하는 그런 김병련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 가운데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련 교수 주장입니다. 사회주의에서도 돈이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자도 없고 인출도 쉽지 않은 은행예금을 최대한 피하고 저축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돈이 은행에 들어와야 기업의 대부자금으로 이용될 수가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소련정부도 예금주를 대상으로 복권을 도입했습니다. 불로소득을 비판한 사회주의에서 복권까지 인정하며 유휴 화폐를 은행으로 흡수해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에 소련 가계의 예금은 총금융자산의 40%에 거쳤습니다. 나머지는 집이든 광이든 어디에 보관해뒀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신뢰로 돌아갑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예금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활동을 줄일 것이고 결국은 원화 대신에 달러화와 엔화 같은 믿을만한 화폐를 계속해서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도 있죠. 원화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병련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부 재정에는 정권 차원의 속임수도 등록했다. 동댓했다.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소련의 재정은 수입과 지치의 균형이거나 소폭학자로 줄곧 발표되어 왔다. 이것은 적자가 빈번한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체제 순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서방학자들은 채권 판매액을 포함해 소련이 발표한 항목별 재정수입을 모두 더해도 항상 총수입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93년 필자는 김병련 교수는 러시아 문서보관서에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극비라고 명시된 문서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재정적자를 메운 금액이 적혀 있었다. 소련 정권은 상당액의 화폐발행을 재정수입으로 잡고선 대내외의 균형재정을 이뤘느라고 선전한 것이다. 돈을 찍은 거죠. 모든 사회주의 체제나 유사 전체주의 체제는 거짓이 일상화된 사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회주의 체제나 유사 전체주의 체제는 거짓이 일상화된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으로 뜨겁습니다. 선거에서 거짓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선거에 사용한 거짓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사용한 그런 불법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 거짓은 일상화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선거를 부정할 수 있다면 부정한 선거를 가지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이 일상화되거나 차고 넘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한국 사회라면 그 자체가 곧바로 유사 전체주의 사회에 다가서고 있음을 뜻합니다. 한국 사회가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바뀔 수 없다면 한국 사회가 외관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바로 유사 전체주의 사회의 한 걸음 성큼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과 관련된 의욕을 단낮이 밝혀서 그 문제를 수순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병령 교수 주장입니다. 북한도 최근 인민공채를 발행했다고 한다. 발행 이후에 5년에 10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한다는 공채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강제로 타인의 돈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김병령 교수 주장입니다. 돈주에게 외화를 받고 공채를 팔리는 시도는 북한 정권이 심각한 외화난에 처해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돈주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매입을 끌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이 동원될 수도 있다. 실패한 소련이 가르치는 명쾌한 교훈은 돈과 경제 문제가 붕괴의 기저 요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한 소련이 가르치는 명쾌한 교훈은 돈과 경제 문제가 붕괴의 기저 요인이었다. 우리도 세게 들어야 되고 북한도 세게 들어야 됩니다. 왜 사회주의는 실패하는지 근본 논의를 알지 못하면 북한의 미래도 거의 앞날도 김정은의 앞날입니다. 앞날도 밝을 수 없다. 김병령 교수는 소련 붕괴에서 북한에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북한은 마땅히 배워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는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칼럼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 돈을 만들어내는 체제를 계속해서 훼손시키면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낭비는 필연적이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낭비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정부가 해서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일들이 해서 안 되는 일을 줄여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은 낭비를 키우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낭비를 좀 심하게 한 국가들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회주의화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수입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돈을 본격적으로 뿌리겠다는 믿음을 실천하면 어느 나라든지 오래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나라의 형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체제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돈을 만들어내는 체제, 수입을 만드는 체제가 점점 붕괴되고 와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특히 집권 세력들의 돈을 만들어내는 체제가 연결망이 시스템이 와해되고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련 교수는 북한 전문가입니다. 김병련 교수와 쓴 칼럼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B, 공-T-B, 혹은 G-O-N-G-B-Y-E-O-N-G-H-O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큰 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